최근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하는 IRA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제약이 따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미국 상위 부회장은 머니투데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원전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자로를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 법원이 자국 기업의 편을 들면 폴란드 원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이어 원전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에 공감하며 해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법원은 이처라이 제재산권을 upon倍 최근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공급망 안정화에 대해서는 무역 규제가 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 기조 속에서 동맹국들과 규제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미래 산업으로 촉망받는 반도체와 디지털, 에너지, 의료 분야에서는 더욱더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어느 때보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치열한 상황. 규제가 아닌 협력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